그 위주에서 잡아들이니까 어떻게 나와요? 상한가가 12월 이후에 32 6종목이 상한가가 나옵니다. 그 기준에 어제 같은 경우에 일동제한 SD바이오센서, SMCNC, SM라이프 디자인, 또 1월 28일 슈마지스 1조를 넘겼고요. 1조를 넘겼고요. 그리고 이 2종목은 뭐라 말씀드렸어요? 시가총액이 제한적이니까 좀 제한적으로 보자. 그리고 SD바이오센서는 무려 8조를 넘깁니다. 시가총액 8조. 그리고 그 흐름 속에서의 상한가 기준에 여러분들이 결론적으로는 어떤 기준을 잡아야 돼요? 차익실현. 나는 차익실현는 못해요. 이러신단 말이에요. 남들은 우리 줄린열공선생님 15.53% 이렇게 수익 내시는데 나는 차익실현는 못해요. 이러신단 말이에요. 나는 잘 잡아요. 그런데 차익실현는 못해요. 그래서요. 나는 오히려 마이너스예요. 이거 어떻게. 눈물이 뚝뚝뚝. 그렇게 해서 오늘도 교육을 해드렸어요. 그런데 말씀드렸잖아요. 수익을 내고 교육을 받는 거지. 나 열심히 공부해서 수익내야지. 이거 안 된다니까. 수익을 내고 교육을 받는 거예요. 일단은 SD바이오센서 같은 경우는요. 장막판에 프로그램 매도 부분이 그나마 일부 축소가 됐습니다. 과도하다라기보다는 하여간은 변동폭 자체가 하락폭이 좀 깊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추가적으로 다시 한번 들여다볼 수 있어요. 오늘 기준에 진단키트라든가 제약바이오 쪽에 변동이 확장됐던 종목이 주말 앞두고 오히려 더 밀려내려갔죠. 거기에 반해서 이제 위드 코로나. 그 시대를 다시 맞이하자. 게임주들의 강세. 거기에 엔터주들의 강세. 여행주들. 뭐 이런 부분에서 탄력이 나왔단 말이에요. PBR에 대한 부담 요인이 있더라도 PER은 그냥 여타 업체들보다는 긍정적이다. 그리고 지난해 9월부터 지금까지 누적 매집은 8%. 딸랑 8%? 8% 작지 않아요. 시가총액 8조를 넘기는 종목에서 8%.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뭐가 있어요? 어떤 게 있어요? 매일. 아셔야죠. 69%의 대주지분. 유통 물량이 다소 제한적입니다. 그래서 이런 내용들의 이슈 가지고 변동성이 확장될 수 있다. 다만 오늘 같은 날의 기준에서 어떻게 돼요? 시초가가 어디예요? 아이 참나. 여러분들의 문제 그거예요. 캔들? 너무 쉬워. 아이 그걸 무슨 뭐 교육이라고 받아. 안 되셔. 오늘 드리는 거? 오케이. 이게 윤정두가 직접 지필한 12권의 도서 중에서 한 권. 주린이 기초편. 캔들 기초 자료. 4대 천황 자료가 있는 거. 그 자료를 드릴 거예요. 시초가 어디예요? 딱 보면 나와야 돼. 음봉일 때 시초가는 무조건 이 위잖아요. 위. 위. 여기서 시초가에 그냥 밀려 내려왔단 말이에요. 일부 여기서 반등이 나와서 만약에라도 여기 따라 붙었다. 거래량이 없더라도 저점 대비 2% 올라오면 따라 붙었다. 그럼 차익실현 내지는 대밀리면 손절 범위도 고려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. 그게 기준입니다. 아시겠죠? 그리고 나서 거래가 있어요? 없어요? 거의 없어요. OMA, 20MA 한 번씩 넘기긴 하지만 좀 다소 제한적인 범위에서. 만약에라도 들어갔다면 어떻게? 손절이라고 했잖아요. 손절. 막연하게 두고 가는 게 아니라고 했죠. 왜? 펀드멘탈 외적인 요인에, 심리적인 요인에 의해서 움직인다. 하나 더 보실 거는 이렇게 박스 쳐드린 부분에 4대 천황 캔들. 어떻게 보여져요? 여기 쭉 이렇게 있죠? 이 기준에, 엄마, 엄마, 엄마. 박스 쳐드린 부분에 샛별형과 상승장확확인형과 상승잉태확인형인데 꼬리가 달려있는데 다음 주에 이것은 이제 어떻게 돌려놓을 거냐. 거래는 터져 있단 말이죠. 여타 종목보다는 펀드멘탈적인 부분이 일단은 PR에 있어서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고. 이 4대 천황 캔들 뜨는 것만 제대로 확인했어도 이 폭등 낼리의 요수익 범위를 가져갈 수 있다 없다. 있죠? 캔들 캔들 한번 갑시다. 얼른 빨리 노란톡방에 오셔서 캔들 캔들 4대 천황 교육의 힘. ени 겠 kh프 dans무 안불 사이 inspectors 지금의 눈에 맞게 solltest 제대로 보면 그리고 제 불은 스스로 때이면